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티튜드의 손예진 명사입니다. 오늘의 강의 한 잔 주제는요. 10년간 강의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24살부터 지금 34살이거든요. 거의 10년 가까이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평생 해온 거죠. 제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직업으로 강의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차가 되니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너무나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인데 내가 10년 동안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뭘 배웠을까? 내가 느낀 것들?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완벽한 강의는 없고 완성된 강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강의를 해보다 보면 특히 이제 막 시작할 때 초보 강사 시절에는 내가 정말 모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돼. 이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듣고 정말 막 깨우침을 느끼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고 행동을 번화시켜야 돼. 라는 그런 완벽한 마음을 갖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만족시키고자 하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의를 해보니까 사실 완벽한 강의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듣고 있는 모두가 100% 만족하고 아 내가 오늘 강의 진짜 100% 만족했어. 라는 강의. 사실 그런 건 진짜 손에 꼼지 않을까? 쉽지 않죠. 특히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생각,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행동 유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누구는 만족하고 누구는 별로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 누구는 저렇게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완벽한 강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했던 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완벽주의를 버리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내가 좀 편안하게 이 무대를 좀 즐기면서 그리고 이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강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내 강의의 부대가 자연스러워지고 술술술 나와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들으면서 훨씬 더 이 강의의 흐름을 잘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더 명확해지고요. 그래서 완벽한 강의가 아니라 완성된 강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완성되어지는 강의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습을 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강사의 몫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 주변에 강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강사 커뮤니티도 많고요. 강사들의 인스타들도 정말 많은 팔로우를 하고 있고 저도 팔로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강사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강의라고 있고 오늘 하루만 해도 그 강의의 피드를 보면서 저런 강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지금 방구석에 놀고 있는데 저 강사님은 저렇게 바쁘네? 이런 생각이 어떻게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SNS가 활발한 시대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었어요. 나 이렇게 방구석에서 손가락 빨고 있는데 저 강사님은 저렇게 바쁘구나. 부럽다. 그런데 부질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도 열심히 할 거야.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강의를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발돋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 비교하면서 자괴감이 들고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제 주변만 봐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런 거를 하게 되는 생각의 매체가 있다면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는 정말 강사 브랜딩을 위해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또 강사들과 소통, 또 나의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과 소통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간혹 이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활용이 된 경우 강사로서 직업을 유지하는 데 힘들어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특히 코로나 때 강의가 정말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와중에도 또 잘 나가는 강사들이 있거든요. 저처럼. 저는 코로나 때 더 바빴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바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강사하면 안 되나 봐. 그 자리를 지속하고 지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고 뉴 페이스들이 올라오고 또 새로운 트렌드들이 바뀌고 공부해야 될 것들은 점점점점 바뀌고 빠르게 바뀌는데 이 한순간을 놓쳐버리게 되는 순간 도태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 업을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와중에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행동은 피해주시는 게 좋다. 제가 10년 강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생의 시간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점점 더 연차가 쌓일수록 들더라고요. 사실 어떤 교육생은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교육생은 정말 내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계신데 교육생의 시간은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 교육생들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을 강사인 저에게 또는 이 강의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들면 우리는 그 강의를 허투루 준비하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그 강사, 그 강의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로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되고 유익하고 정보를 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게 되면요.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지금 자?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니 지금 늦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반대되는 생각이죠. 그걸 바꾸셔야 돼요. 이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의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귀하다. 그러면 이 강의 하나하나가 되게 귀하고요. 나를 만나러 오는 수강생 한 분 한 분의 만남이 되게 고맙고 감사해져요. 그러면 진정성 있는 강의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정성 있는 강의를 하게 되면요. 누구보다 듣는 사람이 더 잘 느껴요. 부산이 강의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라는 그런 피드백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강사로서의 한계를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사라는 직업은 정년이 없고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치열하고 트렌드를 빠르게 개취를 해야 되고 또 습득해서 전문가로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또 정말 많은 강사들이 계속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계를 갖고 나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돼 라는 것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저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한계를 갖는 순간 저는 딱 그 순간까지만 되고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사로서 평생 하고 싶고 또 지속 가능한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계를 갖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누군가는 10년밖에 안 되는데 말이 많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10년이나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30대 중반인데 저의 3분의 1의 시간을 강의라는 업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아 이게 정말 나의 인생 직업이구나 라는 천직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마인드를 계속 저한테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초심을 잃기 마련이고 저도 인간인지라 까먹을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또 다시금 초심으로 오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한 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